네, 이번 강의에서는 네 가지 데이터 유형으로 일단 데이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명목형이라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순서형, 오디널이라고 하는 유형이고 세 번째는 연속형,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유형이고 마지막은 복잡형이라는 유형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다루겠지만 명목형 자료는 일단 어떤 범주 데이터가 있을 때 순서가 없을 때 이것들을 명목형이라고 부르고요. 범주 데이터이지만 순서가 있을 때 이것은 순서형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로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런 데이터는 연속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형은 그 앞에 있는 데이터들 외에 다른 데이터들 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지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복잡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면 자료가 어떤 셀 수 있는 카테고리로 나뉜 것을 범주형이라고 하고요. 이 범주형에는 명목형 데이터, 그러니까 노미널 데이터랑 순서형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 범주형 데이터는 모두 이산형 내지는 디스크릿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이 이산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 값들을 딱히 나누거나 어떤 레벨 두 개 사이에 사이 값을 정의할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이산형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중간 값이 뭐냐고 물었을 때 쉽게 이것을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정의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자료의 레벨들이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산형 자료라고 하고요. 이 이산형 자료들 중에서도 그 자료 레벨들 간에 순서가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명목형이라고 부르고 순서가 있을 때 이것을 순서형, 오디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명목형 데이터의 예시로 예를 들어 동물의 종류,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물고기, 악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얘들 간에는 순서가 따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명목형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점 같은 것들, 예를 들어 F부터 A까지 A, B, C, D, F 이렇게 학점을 낸다고 했을 때 얘들은 학점들 사이에 A+, B-, 이런 것들을 빼고 생각했을 때 그냥 A, B, C, D, F로만 학점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걔들 사이에 값을 딱히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산형 자료이고 그리고 이것을 순서대로 A부터 F까지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형 자료라고 합니다. 이 범주형 데이터로는 대부분 정성적, 퀄리테이티브 자료 내지는 질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량을 계측하기보다는 어떤 것의 질을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자료는 비록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어떤 디스크릿한 평가로 자료가 수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정성적인 질을 평가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정성적 자료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의 특징으로 자료 간의 수준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점이 A학점부터 F학점까지 있다고 했을 때 A부터 B학점 간의 차이 B학점과 C학점 간의 차이 C와 D 간의 차이 같은 것들이 사실 그 간격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 특징 때문에 보통은 수치적인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학점을 가지고 내 평균 학점은 B학점, 숫자로 바꾸면 한 3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사실 A부터 B까지의 간격 그런 것들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평균을 낸다고 해서 그 학점이 뭔가 수치적인 의미를 크게 가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정의하기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선호하는 성별, 남, 여, 그 외 같은 것들 내지는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들 취미, 음악 감상, 책 읽기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 얘들을 평균 낼 수 있느냐 남성과 여성 간의 평균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사실 그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예외적으로 리커트 척도라는 방법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방법을 쓸 때 수치적으로 범주형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 레벨들 간의 등 간격이다 라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균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이나 분산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한 20개 수집이 되었다 강아지는 한 30개 수집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20개, 30개 이 값들이 이 값들이 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지만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런 비율을 구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속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속형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한 것이 가능한 데이터를 대부분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량적 데이터, 퀀티테이티브 내지는 양적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아까 범주형 데이터랑은 다르게 이 연속형 데이터는 데이터들 간의 등간격 특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섭씨 10도와 15도 사이의 간격 그리고 섭씨 25도와 30도 사이의 간격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동일한 간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등간격 특성을 가지게 되면 이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분산을 내는 것 같은 계산을 하는 수치적인 계산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요. 또한 연속형 데이터라는 말답게 연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도랑 11도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값들을 정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10.5도를 정의할 수 있느냐. 또 10도와 10.5도 사이에 추가적인 값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떤 데이터 두 개 사이에 무한히 많이 그 값을 나눌 수 있고 그 사이 값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그런 연속형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도 보통 연속형으로 많이 다루는데 어떤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 같은 경우는 이산형 내지는 범주형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형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정수형으로 내지는 실수형으로 표현을 하면 날짜와 시간 같은 것들도 연속형 데이터로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형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이상의 구조를 갖는 자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 말했던 이산형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 외의 자료들을 일단 이 시점에서는 복잡형이라고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 내지는 이미지 같은 바이너리 파일 그다음에 소리 같은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로미널이니, 오디널이니, 컨티뉴스니 하는 그런 자료형으로 딱히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일단 복잡형이라고 정의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얘가 왜 중요한지, 대체 이걸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이 시각화를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용량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팝퀴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각 주에서 각 온도 측정 스테이션에서 측정한 온도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각 열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앞에서 말했던 범주형들 중에서 명목형인지, 내지는 순서형인지, 내지는 연속형인지, 복잡형인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각 데이터의 자료 유형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달 데이터는 순서형 자료가 되겠고요. 데이 같은 경우, 날씨자 같은 경우도 순서형 자료가 되겠고 로테이션, 미국의 각 위치에 대해서는 명목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션 아이디는 명목형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연속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퀴즈에서 보신 이러한 데이터 형태를 저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 테이블은 행과 열로 나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은 아까 보셨듯이 각 유형별 데이터,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느냐를 각 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이 열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은 피처, 렌즈는 변수, 속성, 특징 같은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열에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은 단일한 자료 유형, 앞에서 봤던 자료 유형 중에 단일한 유형의 데이터만 수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행은 보통 우리가 레코드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의 관측, 사건, 기록, 샘플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행, 레진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각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모든 열을 다 채울 수도 있고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비어있는 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다 차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통 각 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유한 인덱스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본 데이터 테이블, 퀴즈에서 봤던 데이터 테이블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왼쪽에 인덱스라고 하는 열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덱스는 0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인덱스는 각 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유한 번호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에서 주로 다루게 될 데이터의 형태도 이 데이터 테이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중에 시간 순으로 자료를 쭉 쌓는 경우를 특별히 지칭해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는 보통 아까 본 데이터 테이블 중에서는 템퍼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그 경우 이런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한 유형의 값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은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보통 시계열 데이터라고 많이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래프는 코로나 1일 확진자 그래프. 최근 3개월 동안의 코로나 1일 확진자 그래프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값이 이렇게 끊기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게 주간 단위로 수집이 되고 주말에는 잠깐 데이터 수집이 쉬거나 하는 주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내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같은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울산 지역 파고 변화라는 그래프인데 이 경우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 지역의 파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지금 이 변화를 보면 주 단위로 이렇게 파고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에 더해서 연 단위로 이렇게 약간 출렁인 듯한 그런 주기성이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통계적 예측에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컴플렉스 데이터에 속하는 데이터인데 그래프 데이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도로 노선, 항공 노선,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네트워크 구성, 물류 네트워크, 물류 체인 구성 같은 그런 물리적 관계를 표현할 때 내지는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친구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A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B, C, D 상품을 구매했다 이런 연결 관계가 있을 때 그런 패턴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이 그래프만을 위한 전형적인 데이터 저장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걸 다루기 위한 방법도 따로 있는 편입니다. 이런 데이터 형태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